자, 스윈다미오면 1레벨에 까불면 안 되긴 하거든요 난입을 이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야, 나는 뒤에 저만 하는데 왜 이게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 있지, 이거? 여기 숨었나? 어디 갔지? 어, 그냥 3마리 먹는 거 선택, 확인 1레벨에 손해 안 보는 게 굉장히 핵심이죠, 트린다미어랑 할 때는 어, 뭐야? 더 안 따라오네? 한 대 더 치러 올 줄 알았는데 난입 있으니까요, 3렙까지만 당기고 그때부터 혼줄 내주죠 아, 잠깐만 방금 맞췄으면 잡은 거 아니야? 아, 너무 못했다 방금 상대팀 근데 프로가 진짜 많네 나이스, 난입 안 쓰고 맛있게 때렸어요 일부러 작살은 안 썼음 경험치 못 먹고 있죠? 이제 이거 먹었고 아깝다 아, 맞았으면 잡는 각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한 번씩 안 들어가냐? 아쉽네 난입 딜 교환 예쁘게 한 번 하고 싶긴 한데 여기까지만 더 때리면 더 싸우면 안 돼요, 님들 여기서 아, 궁 안 썼죠 방금? 뭘 틀린다면은 궁을 쓸 때 으아아아아아 아, 이래야 궁 쓴 거거든요 뭔 말인지 알죠 궁이 지금 아직 남아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방금 저만 갖고 궁 그냥 빼갈그랬다 신발에 나랑 생 거의 비슷하게 나왔네요 그냥 항상 느끼는 거지만 버텀이 이기는 건 기분이 참 좋죠 아니 아니 아니, 그냥 그냥 뒤도 안 보고 안 보고 도망가셔야 됐네 이거 이거 신속신 살 걸 그랬다 이거 오 다행이다 어라? 오늘 팀은 좀 좋은데? 잠깐만 어어? 맛있냐고요? 존나 맛있지 어? 턴이나 좀 딴 데 써볼까 뭐예요 아니 어, 못 잡는 줄 알았다 카딕스가 렌즈 돌릴 때 의심을 했어야 됐네 아, 잠시만요 죽었니? 죽었다 야 이거 큰일 났는데? 님들 이거 조, 조, 조 조 된 거 아닌가요? 만약에 이번에 제가 타워 안에서만 뭐 실수해가지고 혹시 죽어주기라도 하면 진짜 밥 없어지거든요 진짜 밥 없어지거든요 와 쌌다 브로우 야 이건 진짜 이거 죽었으면 잠깐 어휴 와 너무 야무졌다 방금 거 얘는 심지어 풀도 쓴 거 아니야 이거? 와 바톤 버스 타고 있었는데 제대로 안 꺼냈네 이거 뭐야 이거 히이익 헐허허허헣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이 뭐하이? 잠깐만 나 근데 이거 나 이거 알아서 이겨야 된다 우리 애 여기서 이거 그냥 트린 이거 줄게요 이거 내 입에 둘게요 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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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2차 막으러 간다 야 이거 뭐 사야 막을 수 있지? 아우씨 이거 일단 방어력 사봐 포전도 사 사기 싫지만 어이 가라고! 미안해 얘 봐라 눈을 그렇게 떠? 이 새끼 저 제대로 보는데요? 존나 센 척했는데 안되네 우리 아펠리오스 기가 막힌 성장이죠? 1000원짜리 든든 앞에 어우 든든해 배가 불러 언제까지 깨는 거야 어이 이 자식봐 아니 너? 어이 이건 우리 협정에 의해서 야 야 야 너 이거 못 가지? 야 나는 신지를 장인이라 이거 한 대만 맞고 갈 수 있는데 이래서 원딜러들은 안된다니까 나처럼 어? 신지도 씨바 만판 박았으면 이거 한 대만 맞고 지나가지 여기서 이렇게 딱 이렇게 지나가면 한 대만 맞는데 근데 여기 이거 야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헤헤헤 실드 아껴 찌렁 어어? 못 잡는다고? 아 그래 잡아야지 못 잡으면 말이 안되지 기가 막힌 낚시였어 똥 싸고 있는 럼블이 할 수 있는 중에 최고다 사실 4킬 2개 쓰면 슬슬 똥 안 싼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대충 솔킬 따인거 대충 편집하면은 뭐 탑 그냥 괜찮게 한 것처럼 보이지 않겠어? 근데 유튜브 올려야 되는데 똥 싼거만 두판 올리긴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존나 못한다고 악플 달리잖아 그건 조금 섭하잖아 오씨 방금 애니 궁맞으면 즉발이라 죽는거라 안쓸 수가 없었네요 뭐여? 뭐여? 뚜씨 넘불 나좀 잘하는데? 나좀 잘할지도? 괜찮은 놈일지도? 동등한 조건 기준 뭐야? 야 이러면 끝까지 밀면 되는거 아냐? 아이씨 까비 막으러 올려나? 안 막네? 맨팔 나갔다 쟤네 여기갔는데? 나이씨 뭐야? 아니 이놈 저 최근전자고 이러다 70번 넘겠는데요? 와씨 아니 사실 이 판 똥 싼는데 팀운이 좋아 왜 팀운이 좋지? 왜지? 그냥 팀이 나보고 챌린저 그냥 가라는데? 적팀 프로가 훨씬 많았는데 우리가 이겨버렸네 이다리 줄게요 이다리 잘한듯 750점 나 칭찬은 못받았어요 똥 싸가지고 아니 야 이거 들량이랑 이렇게 처음에 죽은거만 어떻게 편집 잘 자르면 되지 않겠냐? 이 정도면? 될거 같은데? 어떻게 안되나? 아니 근데 사실 그렇게 막막한것도 아니긴해 처음에 뒤져준거 빼면 으아아아 으악 하하하하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